바나나 식초 담그기 황세란 유인균 식초 음료 맛있게 먹기 과일 또는 야채 주스에 발효식초를 희석하면 상큼한 맛을 선사하고 소화 및 흡수를 돕는다. 바나나 발효식초 담그기 재료 바나나 1kg, 원당 50-100g, 유인균 5-6g, 천일염 2g, 생수 50g 바나나 고를 때, 충분히 익어서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긴 것이 풍미가 있고 바나나 식초 담그기 좋다. 싱싱한 것은 후숙하도록 한다. 바나나 껍질 제거 바나나의 껍질을 제거한 후 손으로 주무르기 좋게 썰어준다. 바나나와 재료 섞기 볼에 바나나를 담고 원당과 천일염을 넣어준다. 바나나 으깨기 원당과 천일염을 섞은 바나나를 손으로 주물러가며 으깨어준다. 많이 으깨수록 좋다. 유인균 넣기 걸쭉한 바나나즙이 나오도록 극해누에 유인균을 넣고 한 번 더 주물러 섞어준다. 발효병에 담기 GR점 바나나는 점성이 높아 발효대사 공간이 넓어야 한다. 뚜껑에 공기 구멍을 뚫어도 구멍이 막히면 넘치거나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바나나 술로 발효하기 온도 30에서 37도에 두고 30에서 45일 동안 바나나 술이 될 때까지 발효한다. 바나나 술과 건더기 분리 쓴맛이 강한 바나나 술이 되었으면 술과 건더기를 분리한다. 바나나 술 여기서 식초 발효로 진행하지 않으면 바나나주가 된다. 바나나 식초 발효 불리향 바나나주를 식초 덮개로 교체하여 주고 매일 저어가며 공기를 주입하고 초산의 활동을 도운다. 바나나 발효식초 바나나 발효식초가 완성되면 저온에 두고 숙성시키면 색이 짙어지고 산도가 매우 강해진다. 식초음료 만들기 생수 300ml 바나나 발효식초 10에서 20ml 올리고당 약간 유인균 1g 희석하여 마신다. 장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란 유인균 행복한 발효세상 1899-8732 행복한 발효세상 홈페이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세요. www.유인균.co.kr 유인균